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잘못 태어난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짧아서 패스하려고 했는데 진짜 그지같아 가지고 데리고 와봤어요 그럼 주작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제목 전기 좀 아껴 쓰라고 성질나 가지고 쓴소리 한번 했더니 바로 친정으로 가출을 해버린 마누라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원제 우유를 돌려먹는 아내한테 한마디 할 자격도 없는 남편입니까 제가? 예? 저희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저는 교대 근무자입니다 우유 이거요 제가 매일매일 절대 떨어지지 않게 사다 놓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거나 겨울이 다가오면 저희 아내는 이걸 그냥 안 마시고 한 1분 정도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습니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를 하루에 한 너댓 번 이렇게 돌려먹는 것 같은데 아 이러니까 전기요금이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한마디 했어요 야 너 그러는 거 전기요금 너무 아깝다 그 차가워도 그냥 대충 마시면 안되냐?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아내가 나는 이가 실이 되고 이가! 이래가지고 단단히 삐져가지고는 애랑 같이 근거리에 있는 차가점에 가가지고 오지도 않고 가출을 해버린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아니 오늘 아침에 장모한테 전화가 흘려왔는데요 아이고 김서방 사람이 좀 둥글게 살자 이런 소리만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립니다 야 참네 제가요 저희 아내가 맞벌이를 안해도 꾹 참고 살았거든요 아니 막말로 우유도 내 돈으로 사죠 그리고 집 공과금도 다 내 돈으로 내고 있는데 어? 그 전자레인지 우유 돌려먹는 거 이걸 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는 게 어? 그게 그렇게 나쁩니까? 아내한테 이런 말도 할 자격이 없냐 이거예요 아?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 이게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주작이 아니라면 댓글 1번 히이 새끼야 2번 나도 남편인데 너 이거 주작 아니면 그냥 살지 마라 아내가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전기값도 아까울 정도로 돈이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지 새끼야 아니 이거 도대체 뭔 깡으로 결혼까지 한 거예요? 어? 3번 주작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이혼하고 혼자 사세요 네가 벌어 너 혼자 쓰고 참 좋겠다 안 그래요? 이거 주작이지? 이딴 게 현실일 리가 없다고 이런 식빵 야 전자레인지 1분 돌리는 돈 아까워가지고 이 가실이 하는 아내한테 그럴 질을 할 거면 애초에 결혼을 왜 했냐? 어? 야 그럴 거면 컴퓨터도 버리고 온수도 쓰지 말고 전기도 켜지 말고 그냥 살아 석기 시대처럼 아파도 자연치유하고 병원도 가지마 알았냐? 히! 5번 이게 주작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친구 남편이 딱 이렇거든요 전기는 핑계 대는 거고 그냥 지 마누라가 집에서 노는 걸로 보이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시비 거는 거야 이거 6번 저는 맞벌이를 하는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이 가끔씩 본인이 산 걸로 생색을 내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머 나는 우리 남편 너무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사는 것 같아 신랑 고마워 글쓴이 아내분은 평소 글쓴이한테 우유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도 서운한 게 있었는데 이번 우유에서 폭발한 것 같아요 배댓글 님 뭔매? 님 뭐예요? 글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7번 그냥 이대로 뒤져버리면 돈 하나도 안 쓰는 거요 최고의 절약이지 그러니까 얼른 가버려라 야 너 물도 아까우니까 똥도 한 번에 싸지 말고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싸라 알았냐? 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친구 괴로우식장에 자기 혼자 가겠다는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후반 애기 엄마예요 저희 남편은 다섯 살 연하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에 남편 친구 괴로우식이 있거든요 뭐 저도 잘 아는 사이라서 당연히 같이 가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자기야 그날 나랑 우리 애기도 같이 가나? 이렇게 했더니 이 남자가 글쎄 어? 거길 가고 싶어? 이렇게 되묻기만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구요 그러다가 오늘 말하는 게 나랑 제일 친한 친구도 거기 괴로우식에 오는데 그 친구는 애들이 두 명이고 아내랑 다 같이 오면 정신없고 해가지고 혼자 오기로 했다던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 그냥 나도 혼자 갔다 오면 안될까?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 순간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그렇더라구요 뭐 그 친구는 애가 둘이라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저희는 외동이에요 애가 하나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자 충분히 케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더 가고 싶었던 거고 야하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뭔데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따로 있는 거야? 왜 네 친구 핑계를 대는 거야? 이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남편도 화난다고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되네 보통 결혼하고 나면 친구들 결혼식은 당연히 자기 가족과 다 같이 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제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어떤가요? 혹시 이거 제가 너무 오바떠는 건가요? 결혼 후에 남편 친구 결혼식 저를 데리고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도 이번 친구만큼은 저도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같이 가죠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로 내가 모르는 뭔가 그지 같은 꿍꿍이가 있는 건가 싶고 왠지 모를 배신감이 들면서 서럽기까지 해요 댓글 1번 댓글 1번 님도 님도 님 친구 행사 있으면 애 남편한테 맡기고 너 혼자 가면 되는 거다 이거야 제발 눈치 좀 챙기면서 삽시다 이 아줌마야 네 됐으니? 저희 남편이 거기서 사회를 본대요 밥만 먹고 후딱 올 거라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눈치 챙기고 할 거 없이 나는 너무 서운해서 글 쓴 거라고요 2번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아무래도 그래요 동반을 하면 축의금도 더 내야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은 친구 어? 똑같이 10만원 하고 혼자 가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밥도 먹고 그러면 편하니까 어? 그런 건데 여기서 처자식 데려가가지고 10만원 내기에는 요새 좀 그렇잖아요? 어? 저는 같이 가자고 해도 차를 입고 나가는 것도 싫고 축의금 더 내면서까지 딱히 맛있지도 않은 그거 공장 뷔페 음식 먹고 오는 것도 싫어서 안 갑니다만 나는 그걸 꼭 같이 가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아니 왜 가요 거기를 네 됐으니 아니 20만원 낸다는데 축의금 그거 아기가 어려서 분명 안 받을 테고 아니 누구 마음대로 아 좀 서운하네요 남편 마음속에 제가 없다는 게 말이죠 3번 아줌마가 못생겨가지고 창피해서 혹은 끝나고 파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어? 네 됐으니 후딱 갔다 올 거라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못생긴 편은 아닙니다 나이는 많지만 또래 중엔 이쁘다구요 2번 아이고 이 아줌마 대댓글 보니까 품수 많네 이런 거 데리고 가기 싫은 거야 끌 끌 끌 끌 끌 4번 4번 그래서 살차 그래서 살차 그래서 살찐 마누라 창피해가지고 자기 혼자 가고 싶은 거지 그래요 그래요 이걸로 합시다 하긴 뭘 해 이 아줌마 진짜 미쳤나 봐 뭘 해요 하기는 아니 근데 이게 꼭 틀리다고는 말을 못하지 아니 어쩌면 정답입니다 끌 끌 끌 끌 다들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6번 아니 왜 거길 가고 싶고 도대체 왜 서운한 건지 지금 이거 나 혼자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님이 거길 못 가가지고 서운할 정도의 관계라면 그 결혼한다는 친구가 당신에게 오라고 따로 이야기를 했겠죠 꼭 데리고 오라고 그 정도 관계 아니면 서운해하는 거 이거 백번 천번 니가 오버 떠는 겁니다 남편이 당신이랑 아이를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정신병이니까 상담을 받아야 돼요 부부는 말이죠 하나의 목표를 위해 즉 잘 살기 위해 각자 위치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팀인 거지 24시간 달라붙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끌 끌 빠빠 이런 거 구별 못하는 품수처럼 굴지 말고 남편 잘 갔다 오라고 현관에 서서 아기랑 같이 손이나 흔들어주세요 7번 배신감이지라 아줌마 제발 끌 끌 빠빠 좀 해요 아이고 아씨 징징거리는 거 같은 여자지만 진심 싫다 그지 같아요 남편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피곤할까 8번 이 아줌마 진짜 개 피곤하고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좀 어? 남편 혼자 친구들이랑 숨 쉴 틈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뭘 또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야 된다 그러는 거요 아니 아줌마는 주변에 친구도 없어요 5살 연하에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 등등등 이 아줌마 이거 아무리 봐도 미저리과인데 내 말이 맞지 딱 걸렸어 첫 번째 사연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좀 묻히는 감이 있지만 두 번째 이것도 만만치 않게 귀찮죠 진짜 사람 귀찮게 하는 거야 원래 글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의도를 한 게 아니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유리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바가지 오직 깊고 뭔데 거기 누구 오는데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뭘 숨기는 거야 이러면서 바가지 팍 긁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런 걸 쏙 떼버리는 거지 그리고 첫 번째 사연 이야 이게 전자레인지 1분이라고 했죠 하루 5번이라고 해봤자 5분입니다 요즘 전자레인지 가정용이면 700W거든요 700W짜리 5분 돌린다고 전기세 100원이나 나오려나 많이 치면 한 300원 어쩌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 천원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게 그리 아깝나 남도 아니고 새끼 키우는 마노라가 먹는 건데 이야 참 제발 그냥 가짜이길 바랍니다 너무 비극이야 거지같아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레인